신고합니다. 이병 파창 레이팅 14명은 2021년 3월 15일부로 국군 체육부대 확인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언제까지 해왔던 엘리트 체육을 계속 연이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당부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병 유윤수, 이병 정승현, 이병 박상영, 이병 강정무, 이병 명준재, 이병 김주성 충성! 충성!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자로 국군 체육부대로 파견을 명받은 정승현입니다. 국군 체육부대를 위해 이한범 바치고 김천산무 프로축구단이 반드시 승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자로 국군 체육부대로 파견을 명받은 조규성입니다. 국군 체육부대와 김천산무를 위해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충성! 충성!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자로 국군 체육부대로 파견을 명받은 연재훈입니다. 올 시즌 각오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김천산무를 위해 최소 실점을 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자로 국군 체육부대로 파견을 명받은 유인수입니다. 승격을 위해 이한범 바치겠습니다. 충성! 충성!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자로 국군 체육부대로 파견을 명받은 명준재입니다. 올 시즌 승격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애절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자로 국군 체육부대로 파견을 명받은 정현철입니다. 올 시즌 반드시 승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충성!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자로 국군 체육부대로 파견을 명받은 최준석입니다. 올해 꼭 승격할 수 있도록 팀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충성! 충성!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자로 국군 체육부대로 파견을 명받은 서진수입니다. 상무가 승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부로 국군 체육부대로 파견을 임명받은 권혁규입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원하는 승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자로 국군 체육부대로 파견을 명받은 박상혁입니다. 올 시즌 상무가 우승하는 데 있어서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자로 국군 체육부대로 파견을 명받은 이병구성윤입니다. 행복축구로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충성! 충성!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자로 국군 체육부대로 파견을 명받은 김주성입니다. 올 시즌 팀에 잘 녹아들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자로 국군 체육부대로 파견을 명받은 강정무입니다. 불사조 정신으로 모든 공을 다 막아버리겠습니다. 충성! 충성!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자로 국군 체육부대로 파견을 명받은 하창렴입니다. 올 시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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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